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미국 보스턴 미술관 소장 사례를 환지 본처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컸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봉축 법요식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계종 종종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를 예방했다고 대통령실 측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종단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유인촌부나 체육관광부 장관, 국회 정각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 등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한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진우스님은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한 사리 환지 본처는 김건희 여사께서 보스턴 미술관을 찾은 자리에서 반환 논의의 재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큰 역할을 해주셔서 모셔올 수 있다며 불교계에서도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한미관계가 돈독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불교계에 기여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국민 행복을 위한 불교계의 가르침과 불교의 문화재 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